여기는 제가 유튜브에 이미 올렸던 방인데 이상하게 방이 너무 좋은데 아직도 안 나가서 손님하고 지금 방을 보면서 치수를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치수만 손님도 영상 찍고 부모님한테 보내주려고 하고 있고 저도 3,40m 여기가 3,40m 3,40m 나오고요 여기 3,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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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3,40m이고 이렇게가 3,20m입니다 원룸치고 굉장히 크고 분리된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 분리된 공간도 되게 괜찮습니다 냉장고 크고 화장실 창문도 있고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사이즈고 가격이 원래 1,50m, 2,40m이어도 아주 괜찮은건데 제가 2,40m까지도 이사가 빠르면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왜 도대체 안 나가는지 이유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괜찮으니까 그래서 허위가 아니고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지금 보시는 분이 계약을 하면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